지금 다이어트 중이고요 목이 좀 부었어요 결핵인가 싶어요 근데 피는 안 나요 내일 병원에 가보려고요 목이 좀 많이 갔네요 제가 노래를 워낙 부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노래를 워낙 불러 제껴가지고 목이 좀 그어간 거 같아요 목이 좀 아프네요 목이 좀 계속 부어있네요 그리고요 아 네 다이어트 중입니다 다이어트 제가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얼굴 살이 좀 빠진 게 보이시나요? 아마도 지금 106kg쯤 될 거예요 제가 물 다이어트를 하고 좀 집에서 엄청난 동작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스테미너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? 그거 있잖아 세크 할 때 하는 동작 하여튼간 그게 생각보다 힘든데 제가 좀 하더라고요 좀 잘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다? 다이어트 중이고 다이어트 성공을 하면 씨바 유튜브판 그냥 뒤집는 거예요 이미 뒤집고 있지만 나 이제 내 세상이다 뭔 소리인지 알겠지?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보자 지폐들아 구독자 별명은 지폐거든 아 그리고 너네도 반말 써 근데 현실에서 봤을 땐 높임말 써야 돼 높임말 안 쓰면 다이어트 cycle 초등 1 감사합니다.